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.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앞에 정의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가 포트폴리오 포트툴리오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분야에서 자기가 선택한 분야인 게 우리가 회사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봤냐 라는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.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이력서에다가 내가 뭘 했어요? 첫 번째 뭘 했어요? 두 번째 뭐 했어요? 이건 어떤 수준이에요? 어떤 수준이에요? 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을 가지고 면접할 때 물어보면 다 티가 납니다. 이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기술을 알고 있다면 물어보겠죠. 몇 가지 정도 물어보면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면 이 친구가 어떤 수준인가? 바로 티가 납니다. 하지만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잘 만들어가면 이 포트폴리오로 만들어가는 때 몇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. 첫 번째는 어떤 기술이겠죠. 이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나와있다 하는데 면접관들이 그걸 가지고 그린 설명들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기가 좀 수월하겠죠.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, 어떠한 그림으로 나오지 않은, 보여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면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자꾸 면접관들이 물어본다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면접관들한테 쫓기게 되는 것이죠. 잡힌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 안에서 물어보기 때 면접관들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의문점들이 발생하면 그런 거 그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. 이 밖에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이제 그 밖에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있나? 라는 것들은 확인 정도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포트폴리오 이외에는 대답을 못할 수 있을 감황성이 있겠죠.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답변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포트폴리오를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면접관들을 이렇게 그 질문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죠. 이 포트폴리오 작성을 할 때는 어떤 DOC 파일로 작성을 하던 그 다음에 PTPT로 작성을 하던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냥 아무 성의 없이 작성하면 그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니겠죠. 말 그대로 내가 뭐 공부했는데 전혀 양식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맞춤도 또 하나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신경 쓰여야 할 것은 보고서입니다. 이게 제가 PPT 장표를 한다면 그 PPT 장표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어디까지 내가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실물로 가면은 말 그대로 어떤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.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개요번호부터 그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캡쳐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캡션들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용어들도 문장 같은 경우에도 전문 용어들을 어떻게 풀어서 썼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문 용어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도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만 보면은 아 많은 고민들을 했구나 아니면은 아 이 정도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고객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구나. 어떤 고객들 앞에서 가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들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보고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보고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을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로 내가 마음의 애들은 이 조직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물론 다른 사람들, 다른 조언들이 작성한 것을 같이 들고 올 수는 있겠죠.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질문을 해보면 안다니까요. 거의 다 다 압니다.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도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 사람하고 말을 해보면은 자기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을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하고 면접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압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자기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봤다면은 머릿속에 벌써 정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.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면접 때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티가 나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이 이제 작성을 하나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없이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거는 그 회사에서도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다른 것을 지표를 통해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지원한 중에서 그나마 이 사람이 더 낫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도 좋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또 이제 발표를 시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. 발표예요.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고객사들한테 어떤 보고서를 전달을 하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을 고객사 그분들이 어떤 운영자 그 다음에 개발자 그리고 나중에 임원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각 단계마다 발표를 할 때 그 발표를 하지 못한 게 발표를 잘 못하면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자기가 아무리 보고서를 잘 쓰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좋다고 모의킹을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많이 좋다고 하더라도 발표 하나로 어 단락이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포트폴리오 나중에 실기 그 임원면접이나 볼 때 이런 발표들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그 연구했던 것들을 어 작성하라고 이렇게 저는 그 보내드리고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어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게 자기가 이 분야에 왔으면은 음 말 그대로 이제 모의킹한다면은 웹패킹 그 다음에 시스템 맥킹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프로그램의 언어 등 복합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관제 같은 경우에도 패킷 분석, 로고 분석, 그 다음에 기타 악성코드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공부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뭐 한방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지 마시고요. 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의 과제 일주일 동안이면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주일 과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아니면은 뭐 한 3주 정도 조금 내가 고민을 하고 어떤 분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면 이제 샘플, 악성코드 샘플 분석을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끝내는 보고서가 있고요. 3주일 동안 내가 고민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첩분석, 동첩분석, 자동화 분석들을 정말로 상세하게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. 취약점 분석을 하더라도 그냥 활용법, 사용법 그 정도만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원리를 분석하고 어디 지점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연구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는 것이고요. 아무튼 좀 길게 작성해야 하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과제를 좀 작성을 해놓으면은 조금 더 수월한 것이고요.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총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한 두 달 정도 아니면은 4주 이상 정도, 한 달 그 정도 해가지고 종합 포트폴리오를 만들을 경우들도 있습니다. 모에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 기법으로 많이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. 하지만 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고민을 할 때는 앞에 이제 이런 많은 공부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제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이 시나리오라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평소에 이제 범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내가 1차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2차적으로 시스템 침투를 할 때는 어떤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,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,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시스템까지 침투를 어떻게 하는가를 시나리오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평소에 좀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.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조금 조금씩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성한 것들을 남들한테 한번 표현도 해보시고 발표도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. 이거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겼던 그런 사례입니다. 예, 좋은 밤 되십시오.